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경종이윤의 계비로 영조의 원수이자 정적이었던 왕비 선의왕후 어시 이야기입니다. 선의왕후는 영돈명 부사 어유구의 딸로서 어유구는 노론 영수 김창집의 제자이며 일가가 모두 노론계로 노론계열의 명류이자 호랑 논쟁에서 낙론을 이끌었던 어유 봉이 어유구의 형입니다. 즉 소론계 배우인 경종과 반대 주반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선의왕후는 소론으로 전향해 영조의 원수이자 정적이 되었지만 어유구는 딸과 반대로 노론으로서 영조를 옹호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선의왕후가 왕대비가 된 이후에도 영조는 형식상 외척이나 다름없는 어유구에게 따로 벼슬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1718년 만 12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되어 같은 해에 왕세자와 어유궁에서 친형례를 치르고 경희궁 광명전에서 동례를 치렀으며 다음해인 1719년 9월에 관례를 올렸습니다. 본래는 어떻게든 당시 30이 넘었던 경종과의 나이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18세에서 22세까지의 처녀를 간택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좋은 풍습으로 간택단자가 매우 적어져 바꾸었다고 합니다. 1720년 숙종이 사망하고 경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는데 경종의 정비인 단의왕후 심씨의 왕비추봉과 선의왕후의 왕비책봉을 동시에 주청한 것이 청나라에 트집잡혀 1721년에야 고명을 받았습니다. 경종 1년 경종에게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명등 노론사대신과 해순왕 대비 김씨의 강력한 추진으로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이 결정되었을 때 선의왕후의 나이는 갓 17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경종의 나이가 34세로 몸이 약하지만 나이가 창창한 왕에게 후사를 보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는 것은 앞으로 후사를 볼 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세제 책봉을 청에 알리러 갔을 때 청에서도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벌써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냐며 의아해했는데 조선사신 이건명이 왕이 발기불능이라는 등 인격무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1설에 따르면 선의왕후 어시는 연인군을 반대하여 종실과 비밀리의 연합해 소연세자의 직손인 밀풍군탄 혹은 밀풍군의 아들인 관석을 입양하려 하였으나 경종의 급서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경종 1년인 1721년에 경종의 이북 동생인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는데 경종에 아무리 병약해도 즉위 1년 만에 왕세제를 책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노로는 소론과의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세제 책봉뿐 아니라 대리청정까지 주장했고 계속 숙청에 바람을 몰고 왔는데 이런 정국의 한가운데에 선의왕후의 양자 입양은 무산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선의왕후가 이인좌등에게 비밀리의 언문교서를 내렸는데 왕실의 시가 바뀌었으니 바로 자바라는 하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인좌등이 선의왕후의 밀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흔적은 영조실록에 수차례 등장하는데 시가 바뀌었다는 말은 왕족이 아닌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통성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효장세자 독살 사건의 배후로도 추정되는데 당시 세자를 독살한 궁인이 왕대비 어시를 끌어들인 것으로 일개 궁녀가 국본인 왕세자를 독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시 칭국에서도 궁녀가 김상궁이 사주했다고 납처하였고 실록에도 김상궁은 대비의 차소를 가리키는 동조를 섬기던 상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영조가 서둘러 차단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1724년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불과 20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는데 영조 2년에는 대비전이 있는 창덕궁이 아닌 경종이 세자시절 거쳐하던 창경궁 저승전에서 지냈습니다. 1730년 8월 12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으로 이끈 병명은 밝혀지진 않았으나 실록의 왕후가 죽기 전날의 기록을 보면 죽기 직전까지 몸을 떨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소리가 났으며 손으로 뭔가를 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가 의관들에게 그런 증우를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중관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조실록 26관 영조 6년 6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730년 청옹정 8년 경순왕대비가 승하하자 복제를 의논케 하고 궁골문에 파수를 신직하다. 인시의 경순왕대비 어시가 어조당에서 승하하였다. 임금이 어조당 남쪽 작은 난간 앞에서 약방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니 집에 올궁등과 한평군 홍등 및 시임원임 대신들과 예조판서 서명균이 함께 입시하였다. 임금이 머리를 풀고 묻기를 갑진년의 대왕 대비전의 복제는 어떠했던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의 기년으로 정했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문의하게 하소서 하였다. 영부사 이강좌가 말하기를 제왕가에서는 서찰을 계승하는 일로써 소중하게 여기니 형제와 수숙 사이에도 부자와 모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갑진년에 이미 거행한 예절이 있고 그 후에 명종 때 예정록에 논한 바를 상고해 보아도 또한 서로 부합되니 이에 의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우이정 이집과 판부사 이형 이태자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니 의논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광명전에 빈전을 설치하였고 성복하기 전에 복제와 군국에 중대한 일 이외의 공사는 모두 성정원에 머물러 투기하였으며 추성명과 이춘재를 특별히 승지에 임명하였다. 이삼을 특별히 훈련대장에 임명하고 어영대장 장붕익과 함께 패초하여 갓 국문의 파수를 신직하게 하였으며 무림년의 전례에 의하여 삼국문의 대장이 골문밭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그녀의 무덤은 의릉으로 같은 언덕에 경종과 왕비의 본분이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동원상하등의 형식으로 곡장을 두른 위의 본분이 경종의 능 곡장을 두르지 않은 아래의 본분이 선의왕후의 능입니다. 1724년에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같은 해 양조 중랑포 천장산 언덕의 능을 먼저 조성하였고 영조 6년인 1730년에 선의왕후 어시가 세상을 떠나자 의릉 동강 하열의 능을 조성했습니다. 의릉은 1960년대 초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능형내에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는데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했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뀐 후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1996년에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고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기초적인 의릉능재보건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선의왕후가 거처하던 저승전은 나중에 세자궁으로 개조되어 사도세자의 처소가 되었고 저승전 건너편에 위치했던 취선당은 세자궁의 소주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해경궁 후신은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불길한 저승전에서 자라고 취선당에서 지은 밥을 먹은 탓이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잃은 죽음을 저승전의 이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통수지리적인 이유를 빼더라도 저승전이나 취선당은 영조에게 있어서는 선의왕후를 떠올릴 장소였습니다. 저승전은 영조 24년인 1746년에 월랑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16년 뒤인 영조 40년인 1764년에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신하들이 저승전을 다시 지을 것을 청했으나 영조는 조종의 검소한 덕을 본받아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저승전은 두 번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영조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선의왕후는 영조를 위한 예식과 절차를 거부하기 일쑤였고 영조는 선의왕후에게 올려지는 물품을 매번 삭감해 굳고나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왕대비에게 진연을 올리자는 홍치중에 주청이 있자 영조가 진노어린 비답을 내려 종실전성군 이혼 등 종친부가 일제히 상소하여 진연 올리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영조는 나의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선의왕후의 윤호를 받지 못했다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했고 이후 진연을 올리는 것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선의왕후의 국상기관 중에 후궁 귀임이시를 매명부 정일품빈으로 삼고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도성 안팎은 물론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쏟아낼 정도였습니다. 선의왕후가 사망한 이유는 오랜 지병을 알아서가 아니라 약 4개월 전에 발생했던 영조 암살미수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어조당이 유폐되자 붕괴하여 식사를 거부한 끝에 아사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한편 선의왕후의 외가를 살펴보면 의외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의왕후의 외할아버지는 이아번이라는 인물이며 이아번의 사대조가 영양군 이거입니다. 봉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왕족으로 정확히는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영양군의 동생이 다름 아닌 더 큰 대원군 바로 선조의 아버지입니다. 1988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에서는 김예옥이 연기를 했으며 2003년 kbs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신지수가 마지막 회 경종에 즉위식돼 잠깐 나왔습니다. 2016년 sbs 드라마 대박에서는 홍혜진이 2019년 sbs 드라마 해치에서는 송지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경종이윤의 개비로 영조의 원수이자 정적이었던 왕비 선의왕후 어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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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